여기 수박파트에 수박을 다 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또 열리고 있어요 조그마한게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큰게 열리고 있고 그 옆에 또 길쭉한 수박이 또 붙어있죠 이것은 아마 한 한달 뒤에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21후쯤 두개가 또 도둑맞지 말아야지 여기 있었던거 도둑맞았잖아요 이것은 한달 후쯤이나 먹을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탁구공만 하죠 여기는 꽃이 피고 있네요 꽃이 피면 또 수박이 열리죠 올해도 수박을 좀 도둑맞았어요 이런거 맞지 말아야되는데 종이가 같이 나란히 같이 같이 기대고 있어요 땡그란 수박이 연출 쭉 갈수박이죠 쭉 갈수박 잊어버리죠 creo 뭐 이건 이거 어떻게 일어날